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기능사 강영희입니다. 챕터2 데이터 모델링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앞에서 챕터1에서 배운 데이터베이스의 계율을 바탕으로 잘 설계를 하자는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계율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할 때 데이터를 통합시키고 저장시키고 공용하고 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DBMS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과 개념들을 배웠죠? 그러면 그렇게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는 하는데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잘 데이터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모아놔야 되겠죠. 그럼 계획을 하고 모아놔야 되겠죠. 그때 중요한 게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이라는 용어 낯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특히나 이 챕터2는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와 개념들의 기본이 되는 챕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학습 방향이나 목차 보시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고루 잘 정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챕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고요. 용어도 매우 많이 나와요. 난이도도 하상상상. 어머 상이 너무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알고 계셔야 이 챕터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이 챕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쭉 계속 공부하실 때에도 앞에서 이 용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잘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용어가 잘 안 되시면 이번 강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동일한 얘기가 설계래야. 그랬죠? 그럼 설계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섹션 1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이죠.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자 계획을 한다라는 얘기죠. 데이터를 잘 모아놓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계획을 그냥 한 번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과정의 수정도 하고요. 계획을 크게도 잡고 상세하게도 잡고 절차를 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가 개념적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도 하고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물리적인 장치에 저장도 하기 때문에 물리적 계획까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아 정확한 용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에서 배웠던 이 스키마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르는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정체적인 전반적인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키마와 같은 좀 낯선 용어가 나오면 앞에 여러분 섹션이나 앞에 챕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되고요. 한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익숙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절차가 진행 중이죠. 이렇듯 설계 과정은 요구조건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운영하고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유지 보수. 그렇죠? 아 고치기도 하고 다시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후에 이 설계와 관련된 개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계 단계와 관련된 자세한 부분 수업을 할 거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 설계 과정에서 요구조건 분석은 왜 하냐고요? 음 이 데이터를 내가 정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사용자가 그렇죠? 의뢰자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서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의도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자는 거고요. 설계 단계는요. 개념, 논리, 물리의 순서로 나가요. 여러분이 필기 수업 때 이런 문제, 시험 문제에서 보신 적 있으신데요. 아 저희 실기 수업에서는, 실기 시험에서는 이 절차의 이름보다도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 중심으로 개념 설계나 논리 설계에서 나오는 이 이후 섹션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구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운영도 해보고 사용도 하다가 유지보수, 개선사항에 대한 반영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 들으신 것도 좋고 저희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래도 문장으로 표현되니까 한번쯤 꼭 읽고 넘어가시고요. 빠르게 보시면 요구조건 분석은 그냥 대략적으로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항상 문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문제는 뭔지 분석하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사용자 요구조건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설계는 요구조건 분석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 논리, 물리과정을 걸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개념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영어도 보시면 좋지만 영어의 스펠링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면 한글 용어를 아주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개념 설계는 우리가 개념을 잡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내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어떤 걸 구현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 이 사항, 부성 요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해서도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걸 ER 모델링을 통해서 개념적 설계를 설계 과정에서 표현을 하고 결과물을 제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ER 모델 말고도 다른 결과 표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식화한 도구가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ER 모델링 또는 모델을 통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E가 뭐죠? 개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R은 뭐죠? 릴레이션십이라고 나와 있죠? 개체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도형을 통해서 전반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모델링이 개념적 설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모델링, 문서화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논리 설계 단계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계획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형태를 변환해 줘야 돼요. 그렇죠? 구조와 제약 조건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논리적 설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논리적 설계는 그냥 그림도 이해는 편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료 정리한다 그러면 뭘 좋아하죠? 테이블, 표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태로 표현을 하는 걸 뭐라고요? 논리 설계 단계의 결과물 또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작성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럼 물리 설계는 우리가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의 바로 직전 단계인데요. 자, 실제 기계가 처리하기에 알맞도록 물리구조와 접근 경로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기계 처리에 맞도록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구현 여러분 개발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아,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래밍하기는 하지만 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통해서 간결 명료하면서 분석 계획이 잘 반영되도록 여러분이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세 종류인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정의어, 조작어, 제어가 있어요. 그렇죠? DDL, DML, DCL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매우 중요한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실제 사용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됩니다. 그걸 유지보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섹션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적인 설계와 관련해서 요구조건 분석, 설계, 개념 설계, 논리적 설계 그쵸? 그리고 물리적 설계, 구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섹션 넘어가 볼까요? 자, 섹션 2예요. 자, 섹션 2 개체관계 모델입니다. 자, 우리 이번 개체관계 모델에서는요. 자, 섹션 1에서 설계의 단계 중에 개념 설계를 배웠죠? 자,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결과물로 나오죠. 자, 그 개념적 설계 단계의 설계 기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는 개체 타입과 관계 타입 간의 구조 또는 개체를 구성하는 속성 등을 약속된 기호로 개체관계 모델을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현실 세계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림으로 도회라는 걸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쉽겠죠. 자, 그래서 피첸, 피터첸 박사가 최초로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챕터에서, 이 섹션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음, 이 약속된 기호인 이 알 기호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주관식 시험이긴 하지만 단답형 시험이니까 여러분한테 그리세요 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으로는 개체, 엔티티라 그랬죠? 를 표현하고 타원 또는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원 모양으로는 개체의 특성인 애트리뷰트, 속성을 의미를 하고요. 자, 속성들 여러 개가 개체 밑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죠? 개체와 개체끼리의 관계, 릴레이션십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또는 마르모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직선으로 연결하면 어떠한 전체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는 이 기호는 뭘까요? 자, 이 기호는요. 속성 중에서 이렇게 밑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섹션에서 배울 텐데 키, 속성 해서 기본 키 아, 중요한 속성의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구나 아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관계 구조가 이렇게 개체와 개체 간의 속성이 가운데에 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 이러한 표준 모형들, 기호들이 있구나.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이 상황, 이 기호를 이용해서 지금 학번, 성명, 전공을 속성으로 구성한 학생의 개체의 경우를 한번 살펴봐서 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본문 내용 텍스트 잘 보이시나요? 자, 밑에 있는 문장. 이 문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아, ER 모델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지요? 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런 식의 문장을 읽고 이런 그림과 잘 맵핑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까요? 학번, 성명, 전공의 속성으로 아, 그러면 ER 모델에서 학번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을 거고 성명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을 거고 전공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을 거다라고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구성됐다, 모아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생 뒤에 뭐가 있어요? 개체, 그러면 직사각형 그리시면 돼요. 그럼 개체의 아래 또는 위에 이렇게 학번, 성명, 전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빨리 읽어볼까요? 학생이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개념적 설계의 ER 모델을 사용하였다. 학번, 성명, 전공 세 가지가 속성인데 이 중 성명과 전공과 같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중요한 건 이거죠. 학번은 모두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 유일하게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기, 속성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아, 그래서 여기 학번이 중요한 속성이라 밑줄 그었구나. 자, 우리 반에 홍길동이가 5명 있어요. 그러면 그 5명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 구별해야죠. 자, 그럴 때 뭘 보고? 학번을 보고 구별을 하죠. 이 얘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개념적으로 표현한 게 ER 모델이에요. 여러분, 기능사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전반적인 이해하시면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 잘 푸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재가 좀 생각보다 자세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재가 많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아, 자연스럽게 얘기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더 규모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그림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될까요? 이렇게 직상학형인 학생과 과목, 개체들을 먼저 파악하세요. 아, 학생개체가 있고 과목, 개체가 있구나. 이 학생개체와 과목개체는 수강관계에 있구나. 다이아몬드니까 아, 상식적으로도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이 강의 수강하고 계시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학생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학번 속성과 성명 속성과 전공 속성이 있구나. 과목은 여러 과목이 있지만 과목 번호가 있고 과목명이 있고 아, 그 과목을 몇 명 듣는지 학생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아, 이렇게 표현된 걸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보시고 문장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 여기에 숫자 대응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객이 거래를 할 때 계좌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관계 종류에 따른 숫자가 적을 수 있어. 이걸 1대1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했죠? 여러분 고객이 거래를 할 때 계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 고객 한 명은 계좌 하나를 통해 거래를 하는구나. 이 상황이 1대1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지금.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무슨 관계? 1대 N 아, 이번 거래는 고객 한 명이 통장을 여러 개 계좌를 여러 개 있어서 거래 관계가 1대 N 관계구나. 고객 한 명이니까 이쪽에 1 계좌는 여러 개 있을 수니까 이쪽에 N이라고 적으시면 된다. 이거죠. 자, 다대단은 학생 여러 명이 과목을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어요. 그쵸? 학생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죠. 그래서 1대 N 1대 N 관계를 전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다대단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생이 과목을 여러 학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현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ER 다이어그램이 우리 시험 문제의 주된 표현이고요. 개념 설계에서 꼭 ER 다이어그램 말고 다른 도형을 통해서 다른 표현 방법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가끔 나왔는데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이에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때 기호는 아, 다른 직사각형이나 동그라미 문제가 어떻게 해요?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호 숫자가 아니고 자, 막대기 두 개 세로 1대 1 자, 막대기 하나에 세발 이거 세발이라 그러는데요. 세발식 표현법 가지가 하나, 둘, 세 개 여러 개 있구나. 그래서 얘는 1대 1 관계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1대 N 반대쪽일 수도 있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요. N이어도 되고 M이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 개, 여러 개 얘 N대 M 다대다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이 동그라미는 뭐예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해서 옵션 선택 상황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체 관계 ER 다이어그램이죠. 그러면 이 표현도 개념 설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공학적인 표현법에서 고객 개체 맞고요. 계좌 개체 맞고요. 속성도 동그라미고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죠. 대응수가 1대 1이 아, 세로 막대기 두 개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1대 N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아, 1대 N이 여기에 1 막대기 하나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막대기 오른쪽에 세 개 그래서 1대 N 표현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조금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좀 천천히 들어보시고 진행을 하다가 다시 한번 재플레이 하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공부를 하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훨씬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N 대 M이면 아, 이쪽에도 세 발씩 다행인 건 여러분이 그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선택적인 표현 고객 한 명은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선택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 기능사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뜻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 모델은요. 데이터베이스 모델 해서 기출됐던 적도 참 많은데요. 내가 이제 위에서 개념 설계를 했으니 이제 뭘 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정립이 잘 안 된 자료는 물리적으로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잘 따져보자. 그렇죠? 그래서 개념적 설계 이후 논리적 설계에서 사용하는 구조를 잡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어떤 식으로 잡냐. 관계 데이터 모델 중요하고요. 우리 시험은 주로 관계 데이터 모델 중심으로 논리성을 파악해요.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계층 모델이 있어요. 자, 얘는 트리 모델로 구조를 잡고요. 네트워크는 그래프 모델로 잡고요. 중요한 관계 모델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요? 테이블 형태로 논리 구조를 잡아요. 그래서 2차원적으로 행렬 또는 표 모양 생각나시죠? 우리가 뭔가 자료를 정리할 때 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 이게 관계 데이터 모델로 표현한 논리 구조구나.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별표 치시고 얘 중심으로 우리 데이터베이스 수업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R D 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R이죠. 관계 그렇죠? 데이터 모델이다. 자, 얘의 장점은 표구조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쉽고요. N 대 M 표현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그림 그려봤죠? 그래서 학생은 학번, 성명, 전공, 학년 정보로 자료를 정리하고 개념을 잡고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 이걸 우리 어떻게 해요? 관계 데이터 모델 표구조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아, 이렇게 속성명을 항목 칸으로 이렇게 두고요. 실제 자료는 이 안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학생은 학번, 성명, 전공, 학년 이렇게 표구조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게 관계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렇게 구조를 잡아 넣으면 각각 이렇게 자료를 한 줄씩 더 정확하게는 튜플씩 삽입하고 운영하고 얘를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표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뭡니까? 문제에서 논리설계로 왔으니까 중요한 건 위에 거지만 네트워크 모델도 한 번 봐볼까요? 네트워크 모델은 제가 아까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래프. 그렇죠? 그래프 모델, 막모델이라고 얘기해요. 네트워크.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연결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계층 모델은 트리구조, 상하관계, 우리 상하면 부모자식관계 또는 1대 N관계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 다대단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떻게 해요? 논리설계. 개념설계에서 논리설계까지가 2번 섹션이었어요. 자, 기출문제는 실제로 장황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그림을 그리세요.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논리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이해하기 편리하고 실제 자료에서도 실제 실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데이터 모델 별표 정말 5개 쳐도 부족한데요. 별 많이 치시고 여기서 사용하는 표 모양의 상황을 정확한 용어로 이해해봅시다. 섹션 3 시작합니다. 자, 릴레이션 보이시죠? 자, 앞에서 제가 매우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랑 달라요. 여러분 영어 살펴봅시다. 관계는 뭐예요? 릴레이션 10이죠. 얘는 릴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강사님 릴레이션은 그럼 한글로 뭐라고 번역해요? 없습니다. 릴레이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관계는 릴레이션 10이고 이거와 이거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속성 애트리뷰트 영어 공부하실 분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한 번 더 스펠링 외우시고 튜플 도메인 차수 디그리 카디널리티 좀 한글과 번역이 한문으로도 되고 그렇죠? 영어 그대로도 표현되는 낯선 표현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자, 자료를 어떻게 저장해요? 2차원 구조로 2차원이라 그러면 가로, 세로 평면 얘기하는데 그때 표 테이블로 표현하는 겁니다. 테이블은 아니에요. 표 구조예요.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관련된 용어죠. 정확하게 시험 문제 정말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용어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용어를 모르면 이 뒤에 있는 걸 얘기를 한들 아유, 그 내용이 뭐였다라 라고 해서 고민하게 돼요. 자, 릴레이션은 표랑은 달라요. 하지만 표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2차원 구조의 테이블 모습이다. 표현한다.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성. 아, 우리 동그라미로 그렸죠? 개체의 속성. 맞습니다. 특성이에요. 근데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열, 칼럼, 필드. 그렇죠? 모양이 표인 상태에서는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표 구조의 너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튜플은 행이에요. 자, 행렬 좀 헷갈리시지만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 가로 길이 표에서의 세로 그렇죠? 튜플 알고 계시고요. 자, 도메인 범주 라는 뜻이고요. 스키마 인스턴스 디그리 찻수 카디널리티 이 용어를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시는 건 좀 어렵고요. 자, 밑에 학생 릴레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릴레이션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 그림 확대하시고 여러분 체할 체크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뭡니까? 릴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릴레이션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설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전반적인 상황이 릴레이션 구조고요. 여기에 보시는 릴레이션 스키마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아, 표 모양에서 이 표의 이름은 뭡니까? 더 정확하게는 이 표의 릴레이션 이름이 학생이고요. 학생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속성명 학변 이름 주민번호 학과 학년 여기까지가 릴레이션 스키마예요.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주민번호를 다 수집은 안 하죠. 생년월일 정보만 하지만 이제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자, 그러면 밑에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나와있는 부분은 뭘까요? 인스턴스 그때그때란 뜻이죠. 그렇죠? 인스턴스는 밑에 지금 어떤 데이터가 릴레이션에 있니? 표에 있니? 예, 그 상황을 인스턴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갈게요. 아, 속성 애티리뷰트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직선 한번 모양 볼까요? 아, 애티리뷰트 속성은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열이라고 얘기를 했죠? 영어로 칼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드 그렇죠? 네 파일 시스템에서는 얘를 보통 필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한글로 항목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항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속성이에요. 정확하게는 속성명이고 속성은 학번, 이름, 주민번호, 학과, 학년이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속성 우리 정리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있죠? 튜플 튜플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한 행을 튜플이라고 얘기돼요. 이렇게 가로 전체의 묶음 하나 둘 셋 넷 줄이죠. 그래서 열 그렇죠? 또는 행 그렇죠? 튜플 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로 그렇죠? 그리고 레코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레코드 이건 파일 시스템에서 보통 불러요. 그렇죠? 자, 그러면 튜플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세면 아신대요. 이름이죠. 항목명 자, 여기서 네 개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도메인은 영어로 범주 범위 값들의 범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년제 대학교라고 합시다. 그러면 학년정부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자, 중학교예요. 그러면 3학년까지 있죠? 1 아니면 2 아니면 3 뭐 이렇게 우리 학과에서는 컴퓨터학과 토목학과 법학과 아, 이 학교에는 그 학과 도메인이 정해져 있구나 라고 해서 도메인은 각 항목별로 있어요. 꼭 학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가로도 몇 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래도 정리하고 넘어갈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산술적인 계산을 우리한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얘 정리하고 갈게요. 자, 개수 셌죠? 여러분 이 표는 이렇게 넓어요. 즉 속성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속성의 개수죠. 이 속성 폭 뭐라 그러냐면 디그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영어로 차수 디그리는 개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차수 차수가 뭔지 알다는 건 위에 있는 다른 용어들도 파악하는 거니까 카디널리티도 봅시다. 카디널리티 자, 튜플의 개수를 얘기를 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 카디널리티는 얘도 숫자죠? 네 줄 4예요. 그렇죠? 아, 이 카디널리티와 디그리 개념을 안다라는 건 레코드의 전반적인 용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고 밑에 텍스트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꼼꼼히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러한 릴레이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필기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필기 공부 좀 오래전에 한 친구들은 살펴 한번 볼게요. 릴레이션의 자, 튜플은 모두 상이하다. 그럼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튜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용어는 좀 어렵지만 튜플은 모두 다르다. 다르다는 뜻이 상이하다죠. 더 정확하게는 튜플의 유일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들어본 용어는 튜플은 유일하다. 동일한 줄이 여러 개 있을 수 없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 튜플은 유일하며 다시 얘기하고 있죠. 순서는 의미가 없다. 순서의 무슨 서성이죠. 튜플 순서의 무슨 서성. 그렇죠? 위에 있던 홍길동이 다섯 번 줄에 있던 여섯 줄에 있던 상관없다. 그리고 속성. 학번 순서대로 자, 번호, 이름, 국어, 영어, 수학 또 좋고요. 또는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순서에도 상관이 없다라고요. 그 줄에 있으면. 그리고 속성값은 원자값이다. 자, 여러분 원자값 별표 하나 따로 칠게요. 원자값 자체가 문제의 답으로 나오는 수도 있고요. 또는 원자라고만도 나올 수 있어요. 본문에 꼼꼼히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료는 칸칸칸 분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잘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원자값은 뭐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최소의 구성 단위를 얘기한다. 널값도 원자값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칸에 번호랑 이름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로 구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의 전반적인 특징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우리 공이 나와있는 이 부분에서는요. 잘 보시면 ER 모델이 그렇죠? 관계의 모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ER은 뭐예요?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전에 현실세계가 있었겠죠?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적 설계 그걸 실제적으로 관계의 모델로 표 모양으로 구조를 잡았죠? 논리적으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학생 얘기 그림에 ER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아, 학생은 ER 모델에서 ER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학번 성명 학과 연락처 속성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게다가 홍길동 여러 명인데 학번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키 밑줄 그었어요. 다른 애들보다 좀 중요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속성 그렇죠? 속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릴레이션 구조 더 정확하게 스키마 구조를 잡은 거죠. 학생 릴레이션 이름과 속성들 나와 있는 거 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 안에 이제 튜플드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 ER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잘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표로 잘 변환할 수 있겠구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 이런 상태가 1대 1이니 1대 N이니 N대 M에 따라서 여러가지 릴레이션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 기능사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은 나오지 않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고객 개체가 그렇죠? 계좌 개체가 각각 릴레이션 두 개로 분해된 거죠. 거래도 따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나는 릴레이션을 뭘 중심으로 개체 또는 관계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개체들만 먼저 뽑아서 고객 릴레이션 과 계좌 릴레이션 을 딱 표현했어요. 동그라미를 속성을 그럼 여기에 있는 계좌번호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거래관계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고객 쪽에 하나 더 적어주면 관계가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그럼 우리 수준은 실제적으로 이 위에 있는 1번 개체를 표현하는 이 단계를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맵핑룰 대응관계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차 엔티티 좀 어렵죠? 이게 뭡니까? 아까 좀 전 위에서는 어떻게 두 개만 엔티티 중심으로 릴레이션 했던 걸 교수 학생 릴레이션 쉑 쉑과 관련된 강의 해서 세 개 따로따로 표현한 걸 교차 엔티티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릴레이션 구성하는 걸 이 정도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섹션에 여기까지 세 챕터를 정리하는 걸로 세 섹션을 정리하는 걸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섹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